많은 유튜브 채널이 있지만 제가 방송을 운영하는 그런 원칙은 상당히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소음이 많은 그런 세상에서 핵심과 본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판단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또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현명한 그런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어떤 원칙을 갖고 운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이번에 3구 대통령 선거전에서 20대 30대 여성들이 특히 이재명 후보를 많이 찍었더군요. 특히 20대 여성들 가운데서는 58.9% 엄청나게 높은 숫자죠. 58.9% 정도의 그런 20대 여성이 이재명 후보를 찍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욕설 파문이라든지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죠. 또 김분선 그런 배우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저는 놀랐습니다. 58.9% 그래서 또 이름이 무슨 딸 이런 이름으로 불릴 정도인데 그 문제를 보면서 사람을 보는 안목 또 시대를 잇는 그런 지혜 또 어떤 문제를 핵심을 파악하는 그런 능력 그런 부분들은 개인의 인생사에서도 대단히 중요하죠. 핵심을 보는 능력 본질을 보는 능력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 그런 점들을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19년 만에 대만이 한국을 추월하게 됐다 이런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대만은 이제 우리나라와 성장이 거의 비슷한 그런 시기에 시작됐지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그런 발전 전략을 썼던 나라고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뤄선 나라인데요. 대만과 한국이 순위가 역전되는 그런 시점이 대략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때 그때 이제 순위가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한 20여 년 정도가 흘렀는데 이제 최근에 대만이 이제 한국을 앞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됐다. 시가총액도 상당히 국민 그런 인구 수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아마 시가총액도 아마 역전이 됐다는 그런 아마 소식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대개 한 국가가 치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일본 보시기 바랍니다. 참 야무진 나라고 그 사람들은 모노저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죠. 물건 만드는 것을 참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일본의 공산품들을 보면 참 마무리가 깔끔하고 중국산하고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죠. 정말 잘 만드는 그런 국가였고 재팬남바원으로서 한때는 세계를 다 살 정도로 에나가치가 아주 강했습니다. 지금 에나가치가 절반 정도로 떨어져 가지고 이번에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하와이라든지 괌을 방문한 일본의 그런 여행객들이 물가 충격을 받았다. 그런 외신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의 흥망승세나 문명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끔 이렇게 흑백 영화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196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탈리아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국가가 활력이 넘치고 그렇지만 지금은 3만불을 돌파한 지 지금 17년째 정도 이탈리아가 4만불 100을 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계속 지금 경기 부양책을 써 가지고 나라가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상태죠. 국가 채무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그것을 이제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엔화가 대개 달러당 한 천엔 정도가 형성됐는데 엔화 가치가 달러당 500엔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구매력이 자국 화폐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한때는 엔화 가치가 굉장히 높아 가지고 외국에 나간 일본인들이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만큼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가든지 간에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30년간 서울대학교에 몸담고 있는 김세직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5년마다 평균 마치 계단식으로 대한민국은 성장률이 1% 정도 떨어집니다. 사람도 습관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상승세를 탈 때하고 하강세를 탈 때하고는 그 모습이 자못 다르게 되죠. 하강세를 타게 되면 그 관성이 마치 쭉 미끄럼 털을 내려오듯이 그렇게 밀려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을 역전시키거나 반전시키는 것은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그러면 어렵습니다. 막기가. 그러니까 국가의 흥망성세를 젊은 날부터 이렇게 많이 지켜봐온 사람으로서는 정말 한 국가가 고도성장 이후에 치속적으로 역동성을 유지하고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지갑이 계속해서 이렇게 두둑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주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께서는 궁금함을 아마 가질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잡하지도 않고 원래 사실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선거라는 것이 명확한데 복잡하게 만들어서 부정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저런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 국가의 역동성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사람들이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갖고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청소를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풀고 세금 부담 낮추고 국가 세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 수 줄여나가고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잘 살게 되는 것이죠. 이른바 구조조정의 일상화, 구조혁신의 일상화, 청소작업의 일상화 효율이 낮고 그다음에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제거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어떤 공적기관이 수명이 다 했는데도 계속해서 공적기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냥 그 세금을 그냥 빨아들이는 겁니다. 언젠가 강연이 있어 가지고 전남 목포시를 방문했더만 그 목포시에 한국은행의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일제시대에 무슨 종성총독부 산하에서 어떤 기관으로 만들어졌겠죠. 그게 지금 50년, 60년이 지나더라도 전혀 변하지 않고 그 건물이 있고 고정비가 들어가고 인력이 파견되고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도처에 청소다운 청소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빨대를 그냥 꽂아 가지고 그냥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대청소 작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또 국민들도 이렇게 세금 부담을 늘려가면서 국가 규모를 커져가고는 우리도 일본이나 이탈리아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강한 인식을 갖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대한민국도 결국은 다른 나라가 그렇든 꼭 그대로 7, 8% 고성장을 거쳐서 2%를 거쳐 가지고 0%를 거치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동안 쌓았던 거대한 국가 채무 때문에 여러분 반복적으로 채무 불이행이와 같은 그런 경제 위기 상황에 빠져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점점점점 더 가난해지게 되고 애기를 안 낳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0대 여성들이 58%나 이재명 후보와 함께 표를 던진 걸 보면서 국민들의 참 안목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